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을 보시면 100이 끝내기에서는 이렇게 1로 붙인 수가 몇 점이죠? 여기서 흙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왔다. 그럼 뭔 수가 있겠어? 하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. 그렇죠? 이 정도는 여기다 붙여서 잘 뒀구나 하고 이렇게 따고 말 것입니다. 그러면 100은 몇 집이 생겼을까요? 두 개 따고 한 집 생겼으니까 세 집이 생겼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만약에 미세한 바둑이다. 실전에서 미세한 바둑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100에 붙였다. 그러면 이런 수를 알아두면 집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. 100점. 자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. 묘한 것이지요. 지금? 그럼 100이, 자 이건 따, 이건 따 하면 다시 따서 마찬가지니까요. 이거 딸 일은 없고요. 자 이걸 따게 됩니다. 두 개 땄죠? 그럼 흙도 두 개 따면은, 야 이거는 쌤쌤이 됐습니다. 그래 놓고 여기가 지금 흙이, 한 집이 생길 것입니다. 그렇죠? 이거 끝내기 위해서 100이 뭐 격치게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이거 따든가, 뭐 딴 데 두든가, 이거 만약 딴다고 쳐도, 지금 이렇게 이 모양 되면은, 아까 모양, 이렇게 된 모양하고 집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. 대략 네 집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은, 네 집이면은 끝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뭐 미세한 바둑이 담으 여기서 뭐 승부가 나겠죠? 이렇게 이런 수, 흙 1에 2로 이렇게 먹여치는 수를 아시면은, 네 집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 집이면 굉장히 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